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역사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달콤 역사 김종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동아시아사 또는 세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쌍사라고 불리는 역사 과목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 처음 보셨죠? 저도 여러분 처음 봤어요. 자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예요. 저입니다. 제가 현재는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러셀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어디에 출가하셨어요? 어디 학원에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또는 그 전에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약 7년 정도의 그런 학교 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분명히 수업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강의에 녹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고 재미있고 좀 친근한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1학년도 쌍사 즉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준비하신다면 올해 봤던 2020학년도 수능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야겠죠. 2020학년도 즉 2019년에 치렀던 수능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등급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사는 만점을 받으셔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또 해드리고요. 2등급 45, 3등급이 이제 39점인데 세계사는 이번에 조금 아이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등급이 47점이었고요. 2등급이 없어요. 날라갔죠. 그리고 3등급이 이제 43점인데 선생님 2등급이 날라갔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등급을 받은 47점을 받은 학생들이 12%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등급이 이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즉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세계사를 준비하셨던 많은 학생분들께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선생님 쌍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은 역사 덕후들의 고인물 대잔치 아닙니까? 그쵸? 고인물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저 고인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말이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답부터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개정된 교과서로 치르는 첫 번째 수능 시험이 2015 개정교육과정 첫 번째 시험이 2021학년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수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봤던 쌍사라고 하는 동아시아사 세계사와 지금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내용은 캐스트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캐스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고인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암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하는 거야. 원래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역사 덕후들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고인물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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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 고인물이 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과목이 동아시아사, 세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어떤 말장난이라고 하거나 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고민을 막 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게끔 해석 능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직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언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굉장히 외울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이가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겠다라면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해도 돼. 그 여름방학 이후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겨울방학부터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르겠지만 이 과목 자체가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굉장히 어렵고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겨울방학.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현역 학생들이거나 또는 뭐 N수생 분들이거나 이런 1년 동안의 계획을 쭉 세우시겠죠. 근데 그 계획표대로 진짜 한 번도 틀림없이 한 번도 뭐 하나의 이제 어긋남도 없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조금씩 밀리고 뭔가 틀어지게 되면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주요 과목이 여러분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탐구 과목이 점점 뒤로 밀리겠죠. 그런데 역사 과목 자체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안 해, 이거 안 해.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만 외워야지. 특정 부분만 가지고 점수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요행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계획표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집어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3월달 계약했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바쁘죠. 거기다가 중간고사 봐야 되죠. 수행평가 봐야 되죠. 대회 안 나갑니까? 생기부 점검 안 하세요? 자소서 써야죠. 수식 원서 써야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지금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역사 과목 너무너무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릴 건데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역사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가죠. 분명히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죠. 수업시간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정작 중요한 건 기억을 못하고 그 재밌는 얘기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키워드를 구조화하시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구조화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캐스트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키워드, 단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왜요? 고인물들이 점수를 잘 내는 사실에 입각한 그런 사실적 확인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죠?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실 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구조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구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첨부가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는 압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출문제나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동아시아사를 할까, 세계사를 할까, 다른 과목을 할까 아마 좀 비교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풀어보시면서 또는 어떤 선배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께 강좌를 개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그 연간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 레시피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레시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로 조리법입니다. 요즘에 이제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겨보다 보면 우와, 맛있겠다. 나도 한 번 해볼까? 뭘 찾아보고 하실 수 있어요? 레시피를 보죠. 1번, 물을 몇 cc 넣으세요? 2번, 센 불에서 몇 분 끓이세요? 3번, 이런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레시피가 있죠. 그겁니다. 거기에 근데 사전적 의미의 다른 뜻이 또 있으니 보니까, 이거 사전적 의미예요. 특정 결과를 가져올 듯한 방안이나 비결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결과는 뭡니까? 1등급이요? 만점이요? 그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제가 방안, 비결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시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제시해 드릴 거냐고요? 먼저 개념부터 잡으셔야겠죠? 개념 완성 레시피. 자, 저와 함께 처음부터 정말 뭐 노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노베이스 친구부터 수준이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다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 탄탄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탐구 과목 개념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돌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 과목의 특징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킬러 문항들은 거의 다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죠. 정확한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 역사 과목 자체가 이제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연도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집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있었던 일 골라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를 외우기 위한 연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과 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큰 틀을 잡으셨다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 또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워낙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단계가 이제 문제풀이 단계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강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널은요. 여러분들께 압축된 강의를 제공을 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의 구조화 그 지식의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장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압축해서 제공해드리는 강의가 파이널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어떡하지? 어떤 선생님 걸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런 컨텐츠 내용 자체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는 2021학년도 수험생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제 꽃길만 남았어. 조금만 힘내.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수험생활은 굉장히 힘든 길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 정말 좌절도 많이 하실 거고요. 포기하시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아 힘들었지만 꽃길이었어. 또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옆에서 긍정의 열매를 마구마구 뿌려드릴게요. 그 열매를 받으셔가지고 꽃길로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